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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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처음 차봐요. 안녕하세요. 폐정하고 처음 들어가보네요. 미스터필드를. 이제 다음 파트너를 한번 또 기다려 봐야겠네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로 시작하게 돼서 당황스럽네요. 들어가면 돼요? 저희 오늘 갑자기 뭘 저희 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오늘 이곳을 정복하시면 됩니다. 정복이요? 갑자기? 네, 이곳 스타필드 하나를 정복하시면 되시거든요. 끝인가요? 쇼핑하면 되는 거 같아요. 그러면 카드 주시는 거에요. 여러분은 오늘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. 미끄럽다, 조심해라.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면 처음인 거 같아요. 그럼 정복이 아니라 청소잖아요, 청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의 환경을 맡고 있는 야간 부팀장입니다. 여기 내가 듣기로는 축구장 한 60개 된다고 그랬거든? 70개. 그럼 우리 35개씩. 아... 매장 자체에 바닥에 깔려있는 게 대리석이라서 일과 시간에는 그냥 리스킹 기름걸레 같은 거나 마포걸레 같은 거로 물기만 닦아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주 메인 근무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기계로 해가지고 세정하고 광택을 내고 그렇게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누드 스크린 앞에 이 넓은 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실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나 지금 뭐하는거야? 작전 바꿔야돼 아 나 매울거 같은데? 소스 2개 넣으신거 같은데? 너무 빨리 해 더 매운거 못먹거든요 너 맛있어? 섭김상 제작진분들이 다 드시고 휘파람 먼저 부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나 궁을 로망입니다 하나 둘 셋 이긴거죠? 괜찮으시다면서요 아 그럼 졌으니까 안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왼쪽 구역을 청소하고 데이가 오른쪽 구역을 청소 아 그냥 막혀야겠다 이거 내가 봤을때는 아 근데 요게 걸레가 딱 네모칸에 맞아가지고 이 한칸씩 딱 가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재밌네 이거 내가 봤을때 어 그래 타고 집에 가자 오 눌리네? 어 운전이 어렵다 나도 금방 할 수 있어 듣고 있어? 금방 할 수 있다고 오우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화이팅하러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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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좋았잖아 아 아 아 아니 소리를 말하고 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먹었어 뭐야 먹었어 아 됐다 됐다! 아 됐다 됐다! 아 됐다 됐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-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- 아아아아아아아아아- 자 내려오시죠!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 꽤 많이 뿌리네요 이건 어떻게 약간 막 이건 빡빡니나요? 단데 스포일로 빡빡니라도 되고 이 상태에서 좌우로 아 여기 모서리 이런데 이런데 때가 많이 끼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방윤아 잘 돼? 어... 어렵다 야 이거 무릎이 너무 아파 근데 이거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 고생하시는 거다 진짜 고생하신다 이거는 나도 말이 안 나온다 벌받는 거 같아 오리걸음 아아 약간 힘드니까 진짜 엄마 생각난다 비상부, 비상부로 가고 싶다 힘들어 이 호흡을 잘 해줘야 해 아 너무 힘들어 희린 님 도와주세요 최근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시된 소송을 보고 두 사람이 동시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아 나 왜 안 떠오르지 맞출 수가 없다 야 그렇지 세종자 님이 이렇게 함부로 만들 그게 아닌 다 드세요 먼저 타면 야 너 괜찮아? 맛있어? 다닌데? 야 내 눈에 미친 분 같아 너 맞지? 너 액션 맞지?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?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첨수 너무 하기 싫었어 시작 대입급이다 대입급이다 야 이거 낚였다 우리 우리가 정환이 넘었네 아니 낚였어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?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네 한 번씩만 끌어주는 거예요 아 한 번씩만? 한 번씩만 야 근데 진짜 청소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야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거 같아 아까 수세미에 비하면 처음보다는 낫다 여기 한 번 닦아야지 이렇게 물기를 쓰면 미끄러진 다음에 대기석을 다 짜졌나 봐 이게 우리도 짜지자 빨리 다시 코로나 일부가 터지기 전에 더 중점적으로 지금 더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? 사람들이 더 손을 달 수 있는 혹시 모를 그런 곳까지도 구석구석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꼼꼼하게 했지만 더 꼼꼼하게 그럼 오늘 저희 신세계정복 같이 함께 하셨는데 팀장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스타필드가 워낙에 크잖아요 대형 복합 쇼핑몰이니까 이만할 사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만큼 저희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거 모두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그치 가자 가자 가시자 아이고 힘들다 간식 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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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